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채권 담당하고 있는 김명실입니다. 오늘은 하반기 채권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국지적인 이벤트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올해 적어도 올해는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침체 현상이죠. 예를 들면 물가가 떨어진다든지 급격하게 떨어진다든지 실업률이 급등한다는 그런 현상들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 지역은행 이벤트들처럼 하반기에는 시적으로 경기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요인들 중 하나로 상업용 부동산들의 가치 하락 문제 그리고 여기에 엮인 금융기관들의 대출 부실화 가능성들이 가장 큰 이벤트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림에서처럼 올해 상업용 부동산의 가격 낙폭은 고점 대비 대략 한 15% 정도 떨어졌습니다. 물론 금융위기 당시 30%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시간들이 많이 남은 만큼 최대 25에서 30%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들이 크게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첫 번째로는 지금 미국의 오피스 가격 중심으로 오피스 가격의 공실률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대출적인 측면에서 올해와 내년도 상업용 부동산 관련한 대출 만기들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당 부분 올려 있다는 점이 큰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대출 만기가 몰려 있는 만큼 대출 재융자에 대한 기관들의 니즈들은 높아질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미국은 상반기에 지역은행 파산 문제를 겪으면서 은행권들에 대한 모든 대출 유형에 대한 기준들이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이전 대비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은 아니고요. 그리고 어렵게 대출을 겨우 받는다고 하더라도 과거 대비 높아진 대출 금리 수준에 대한 부담들 분명히 상업용 부동산의 문제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된 금융기관들의 익스포저인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상반기 동안은 이제 주요 지방은행들의 채권 관련 포트폴리오 손실이 미국 금융 리스크의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했었다면 이번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들의 CRE 즉 상업용 부동산 익스포저가 두 번째 문제점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현재 금융기관들의 CRE 대출액 중 은행권들의 보유 비중이 약 60%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비단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상업용 부동산 관련된 비중도 낮은 편이 아닙니다. 특히나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상업용 부동산 내에서도 LTV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오피스 관련된 대출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만큼 오피스 가격의 가격 하락이 커지면 커질수록 LTV 비율이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도 높은 상황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에 상업용 부동산들의 가격 낙폭이 더욱 심해질수록 이런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겪는 손실도 평균 이상이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큽니다. 최악의 케이스로 올해 하반기에 상업용 부동산들의 포지션들이 포지션들을 중심으로 채권자들이 자산을 청산하거나 처분하기 시작하면 답이 조금 없어질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업용 부동산들의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 자산 가격이 더 빠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들에 대한 리스크들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차트는 지금 CMBS의 특별관리비율 차트고요. CMBS 특별관리비율이라고 하면 디폴트가 발생했을 때 특별관리 단계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채무 재조정이라든지 만기 연장이나 자산 매각의 형태로 관리가 들어간 자산들에 대한 비중인데요. 특히나 표나 자료들을 보시면 오피스를 기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들에서 향후 상당기간 관련된 크레딧 리스크들이 증폭될 가능성은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하반기에 콕 집어서 주의해 봐야 될 리스크 중 하나를 꼽으라면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들의 추가 가치 하락 리스크들을 가장 큰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국채금리 하반기가 들어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폭이 조금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기준금리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 즉 총화정책 측면에서도 부담 요인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마 어쨌건 하반기 때 연준의 금리상 사이클은 종료가 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공급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얼마 전 미국의 부채한도 상향 조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미국의 티빌 즉 1년 이하의 단기 국채 발행이 증액될 가능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첫 번째 차트는 미국 재무부의 TGA 잔액이고요. 미국의 부채한도 협상의 난항에 따라서 상반기 동안 TGA 잔액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부채한도 상향 조절이 타결이 되면서 앞으로 미국 재무부는 TGA 잔고 확보를 위해서 TV를 빠르게 발행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럼 왜 다른 구간들 대비 1년 이하의 단기 국채 발행 증액이 예상되냐고 질문을 하시면 일단 두 번째 차트를 봐주시면 현재 미국의 티빌 발행 잔액과 월간 발행액 추이입니다. 현재 미국 국채 중 미국의 티빌 잔액 비중은 16.2%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미국 재무부의 권고한 범위 수준의 하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역사적 평균치인 22.6%를 크게 하회하고 있는 수준이고요. 결국에 재무부가 돈이 필요할 경우 장기나 초장기 같은 다른 구간보다는 티빌의 발행을 확대할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진 상황입니다. 다음에 첫 번째 차트는 저희가 예상하는 올해 하반기 동안 미국 티빌의 발행액 추이입니다. 일단 기존 발행액부터 보시면 미국은 1분기 동안 티빌을 약 3,700억 달러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는 부채한도 협상을 난항에 겪으면서 현재 플러스로 순상원 발행 중이고요. 현재 재무부는 6월 말까지 빠르게 티빌의 발행 확대를 크게 하겠다고 공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3분기와 4분기 저희 추정에 근거하면 하반기 동안 미국의 티빌 순 발행은 최소 1.1조 달러까지 늘어날 상황입니다. 물론 수치적으로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021년도 티빌의 순발행 양이 하반기 동안 플러스 순상원이었고요. 그리고 2022년도 하반기 티빌의 순발행액은 1,70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과거 대비 6배나 넘는 티빌의 증가는 당연히 미국 국채시장의 공급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발행 부담으로 인해서 적어도 하반기 초반 즉 3분기 동안은 발행 확대 압력으로 인한 국채금리 상승 압력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국내 채권 시장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하반기 추경의 가능성일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추경 얘기들이 나오고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면 두 번째 차트를 봐주시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국세 수입 진도율 추이입니다. 현재 1월부터 3월까지 누적 국세 수입 진도율은 21.7%로 과거 최근 5년 그리고 직전 연도 대비해서 상당폭 하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나라에서 세금이 왜 이렇게 안 거쳤냐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법인세의 급격한 감소였고요. 두 번째로는 뭐 작년부터 부동산 거래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세금들도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올해 정부에 대한 세수 감소가 눈에 띄게 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올해 어느 정도 세수 디폴트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측을 좀 해보면 첫 번째 차트에 저는 케이스 1과 케이스 2 두 사례를 통해서 대략 올해 부족할 수 있는 세수 부족분을 추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케이스 1은 1월부터 3월까지는 올해 국세 수입이 부진했지만 다행스럽게도 4월부터 12월까지는 작년 수준으로 세금이 거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올해 국세 수입 부족분은 대략 28조 정도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악의 케이스로 1월부터 3월까지도 부진을 했는데 4월부터 12월까지도 지금 수준 정도로 부진세가 지속이 될 경우 올해 국세 수입은 52조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 중간값을 한 40조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현재 국가에서 가용 재원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8.2조 정도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재원은 32조 정도로 계산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작년 대비 올해 국고체 추가적인 순발행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세수 부족분은 아무래도 추경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재원 마련에 나설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의 반박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도 기재부에서는 추경의 가능성들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에 하반기 정부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로는 추경을 하지 않되 하반기 정부 지출을 줄이면서 부족한 세수 부족분을 쓰지 않겠다라는 식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추경을 통해서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 이 두 가지가 주는 채권시장의 함의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 정부에서 하반기 정부 지출을 줄이게 될 경우 안 그래도 상반기부터 국내 수출 부진 그리고 하반기 금리 이상에 따른 가계의 내수 부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나마 이제 성장률을 뒷팔침할 수 있는 정부 지출까지 줄일 경우 하반기의 경기 하반 리스크들은 훨씬 더 커질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추경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결단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만약에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 하반기에 정부에서는 추경 집행을 통해서 추가적인 재원 확보에 나설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이제 미국보다 한국이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이 훨씬 더 빨리 만들어진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내외금리 차라든지 다양한 대외적인 변수들도 같이 봐야겠지만 적어도 국내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미국보다 훨씬 더 국내 환경이 불리한 측면이 굉장히 크다는 측면에서 미국보다 한국이 먼저 금리나 단행을 통해서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걱정되는 건 올해 국내 성장률일 것 같고요. 현재 5월달 한국은행은 금통일을 통해서 국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에 대한 패스를 상저하고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생각하기로 올해 하반기 부진했던 수출이 상반기 부진했던 수출이 하반기에 급격하게 회복될 가능성들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저효과로 인해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 플러스 수출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뭐 큰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고요.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자산소득 감소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가게의 실질 구매력이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은 내수 소비에 대한 둔화들을 유발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내수와 수출 부진이 동반되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 자체는 최대 1.0% 조금 좋게 보면 1.2% 정도까지 하향 조정될 가능성들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키는 물가일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5월달 물가 상승률이 3.3% 저희 추정치에 대비해서는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3.3%를 기록하면서 국내 소비자 물가는 안정적인 둔화 경로로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는 건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9월달부터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해제가 하반기 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를 좀 어렵게 하지 않을까라는 기후들이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과 그리고 유류세 인하 해제 같은 요인들을 다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3분기 국내 소비자 물가는 2%대에 진입할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에 기조로 물가가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3% 중반을 넘어서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반기 중 국내 물가 상승률은 연간 3% 중반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패스대로 갈 경우 내년 상반기 2%대에 진입 가능성들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미국보다 먼저 물가 상승률의 둔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거기에다가 성장률 부담이 커지는 만큼 오히려 연준보다는 한국은행이 먼저 빠르면 내년 초에 금리나 단행할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한국 국고채 시장 전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한 몇 주일 동안 국고채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채권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 높아지고 있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제 금리 상승의 압력들은 하반기로 갈수록 약화될 가능성들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글로벌 대비 훨씬 더 불리한 매크로 환경과 물가 상승률의 둔화세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 기반했을 때 3분기로 접어들수록 금리에 대한 하반 압력 좀 더 강해질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반기 추경이 얼마만큼 그리고 언제 집행되냐 여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경에 대한 규모가 예상보다 클 경우 일시적인 공급 부담으로 금리가 튈 수는 있겠지만 기간은 길지는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채권 금리는 금리 이대하에 대한 프라이싱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프라이싱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하반기의 압력들을 강화시킬 것으로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2023년 하반기 채권 전망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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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